안녕하세요 정상으로 가는 길 정상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큰 힘이 되니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연근 접촉 펀드, 계좌를 ETF로 운용하면 좋은데 이 ETF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TF는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로 주식과 같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펀드를 의미합니다 자산운용사가 ETF를 만들어 상장하면 투자자가 매매하는 방식으로 거래되고 우리나라 말로 상장지수 펀드라고 불립니다 이 ETF에는 10개 이상의 주식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펀드로 분산 효과가 있어서 초보자들에게는 개별 종목 주식보다는 ETF로 투자하는 것이 리스크를 훨씬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연금 저축 펀드 계좌에서 펀드와 ETF 모두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으나 저는 펀드보다는 ETF로 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ETF의 자산운용 보수가 펀드의 보수보다 몇 배 저렴하고 매수 매도를 자유롭게 주식처럼 가능하며 주식과 같이 이 영업일 후에 바로 현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주식의 배당과 비슷한 분배금이 존재해서 추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ETF를 추천합니다 ETF의 이름은 주로 처음에 자산운용사명 그리고 추종하는 지수의 이름으로 결정됩니다 예로 코덱스 200TR이라고 하면 코덱스는 삼성 자산운용사를 의미하고 코스피 상위 200종목을 200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코스피 상위 200종목의 지수를 추종하고 TR, Total Return 즉 분배금을 바로 재투자하는 형태의 ETF를 말합니다 ETF를 잘 모르시는 분은 네이버 금융에서 아래 ETF를 클릭하면 수백종의 ETF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무 다양한 ETF가 있어 이에 관련된 공부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화면에 네이버 금융 첫 페이지인데 왼쪽 상단을 보시면 ETF 메뉴에 클릭하시면 다양한 ETF를 한눈에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앙을 보시면 전체 항목을 클릭하면 전체의 ETF를 한눈에 볼 수 있고 국내 시장 지수는 코스피, 코스닥을 기초로 한 지수들을 별도로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또 나스닥, S&P500과 같은 미국 시장의 지수를 조회할 수 있는 해외 주식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덱스 200 TR ETF를 클릭하시면 시가 총액 2조 260억, 52주 최고가, 최저가 등 가격 정보 그리고 기초 지수 유형, 상장일, 여러 정보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ETF를 매수하시기 전에 시가 총액은 최소한 1000억 이상의 ETF를 매수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보이는 펀드 보수는 총 보수율이 아니기 때문에 총 보수율을 확인하려면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지 시스템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다음 화면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지 시스템에서 펀드 매니저 금융투자 분석 메뉴를 눌러보시고 펀드 보수 및 비용 펀드별 보수 비용 비교를 최종 클릭하시면 코덱스 200 TR ETF의 총 보수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라는 항목은 운용, 판매, 수탑, 사무관리의 보수율을 뜻하고 B는 기타 비용, C는 판매수수료, D는 매매중개수수료 A, B, C, D를 다 합쳐야 총 보수율이 되고 코덱스 200 TR ETF의 총 보수율은 0.0983%가 됩니다 그러면 네이버에서 보이는 펀드 보수율은 0.05% 즉 A만을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 보수율을 확인하시려면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지 시스템에서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금일은 연금저축펀드를 운영하기 위한 ETF를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